퇴직을 당하면 바로 그 다음날부터 안녕하세요. 운영은 사도롱 잠수함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전업 강사가 되어야 할까요? 우연한 기회에 특강이나 세미나나 그런 걸 진행하게 되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업무에 관련된 내용으로 강연을 의뢰받을 수도 있고 또는 평소에 취미 삼아서 하던 무언가가 반응이 좋아서 강의를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연락을 받을 수도 있겠죠. 만일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하겠습니다라고 수락을 하고 나면 일단 열심히 자료도 모아야 되고 원고도 만들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겠죠. 스피치 연습도 해야 될 것이고 원고를 읽고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억양도 따지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강대에 섭니다. 1시간 또는 2시간쯤 첫 강의는 대부분 끝나고 나면 내가 무슨 말인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 그렇게 강의가 끝나고 나면 아마도 이마에도 또는 겨드랑이에도 땀이 좀 축축하게 젖었을 것이고 반면에 좀 뿌듯한 마음도 들면서 뭔지 모르는 성취감도 좀 느끼면서 강의가 끝이 내게 될 겁니다. 이게 만일에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좋았어. 그러면 이거 다음 강의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게 또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이게 어쩌면 본업보다 더 나은 수입을 가져다 줄 수도 있거든요. 또 이제 그렇게 시간이 쌓이면 어 나 몰랐는데 생각보다 내가 강의를 잘해 재능을 좀 발견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퇴근 시간 이후 저녁 시간 또는 새벽 또는 주말 이럴 때 틈틈이 강의를 했는데 불러주는 곳이 많다 보면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강의하는 게 이제 몰려드는 강의를 담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 차라리 회사를 때려칠까? 그래서 아예 전문 강사를 하게 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따져보는 거죠. 금전출력도 따져보는 거죠. 수입 계산을 해보니까 아 이게 강의 수입을 놓고 계산을 보니까 이 지갑을 때려치고 전업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 시간도 분명히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받는 월급보다 수입도 더 나올 것 같아. 뭐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전업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생활비도 벌고 뭐 시간도 여유로워서 좀 활용도 가능하고 그렇게 또 강의 영향을 키우고 그러면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업강사로 과감하게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직장생활하고 병행하면서 남는 시간을 틈틈이 쪼개서 활용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지 진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어떤 걸 따져보고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서 전업강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처럼 틈틈이 그냥 강의를 하는 거로 다 만족할 것이냐를 결정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사실 처음 강의를 할 당시에는 제가 이제 강의를 했던 컴퓨터 그래픽 분야가 워낙에 용어 자체가 희귀했던 초창기 시절이었거든요. 그만큼 수요도 사실 없었고 공급도 없던 시장 형성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던 시절이었다는 거죠. 제가 그때 주로 다루고 수요가 많았던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쿼기 익스프레스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다룰 줄 아는 사람을 찾는 건 고사하고 그 말조차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포토샵 그러면 사진 가게, 사진관이야 뭐 이런 얘기 할 정도였었으니까 참 희귀한 일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서는 누군가는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가르칠 사람도 필요했었죠. 저는 이제 앞서서 몇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진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강의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규모가 크고 투자도 많이 해서 설비가 좋은 그런 전문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그 시기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가 진짜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 새벽반,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까지 심지어는 야간반도 강의를 했었거든요. 저 진짜 어른때는 꽤 비싼 돈 받고 밤 12시 넘어서 새벽시간에 지나가는 밤들도 몇 번 운행해보는 역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루 꽉꽉 채워서 강의를 했었는데 제가 그래 할게 이 소리만 하면 어떻게든 시간 빼서 제 강의제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정말 맛만 먹으면 일주일 내내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쉬지 않고 강의를 빽빽하게 일정을 채울 수 있을 만큼 강의 수요가 있었습니다. 강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강의만 하다 보니까 실루감각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 강의를 그만두고 직장생활을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주말에 또는 새벽에 이렇게 강의를 했다가 다시 또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다시 그 자리로 전업강사로 가 있더라고요. 그런 말들 하죠. 뭐 마약 같아서 다시 되돌아간다고 제가 강의면서 그랬던 느낌을 좀 받습니다. 전업강사가 된다는 건 강사를 직업으로 선택해서 내 삶을 이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전업강사가 일반적인 다른 어떤 직장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진짜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책임을 혼자 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규모가 있는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강사는 강의만 책임지고 다른 모든 업무는 각각의 전단된 부서에서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강사라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장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전업강사라고 얘기를 할 경우에는 자신만의 컨텐츠를 강의라는 형식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강의 섭외, 강사료 협상, 강의 일정 조율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알아서 하는 프리랜서 강의 사업자 같은 쪽에 가깝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업강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건 뭐고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포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전업강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첫 번째는요. 당연하게도 강의 컨텐츠입니다. 지금 당장 인기 있는 강의 컨텐츠를 하고 있어서 강의 요청이 막 밀려 들어와요.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얼마나 갈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몸이 한 10개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그 정도로 인기 있고 바쁘다고 해도 내일 당장 식어버리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강의 컨텐츠 말고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2D 컴퓨터 그래픽과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거 그거에다 시작했다가 3D 그때는 제가 주로 맥힌트쇼을 썼으니까 처음 썼던 3D 프레임은 스위블 3D, 스트라타 3D 그러다 영상 편집 쪽하고 연결되면서 일렉트릭 이미지 이런 것들을 쓰다가 멀티미디어 쪽, 웹디자인 그러다가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블로그, SNS 이렇게 변화를 해왔고요. 지금은 오픈마켓 유튜브 심지어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과 전혀 상관없는 자서전 쓰기 강의도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면서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강사가 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의 어떤 강의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할지도 모르는 거고요. 트렌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는데 중요한 건 제가 언제가 책에서 봤지 그러더라고요. 트렌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작 소비자는 스스로 모른대요. 누군가가 제시해주면 아 그래 저게 지금 트렌드야 내가 저걸 원했어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아이폰으로 대변되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들고 나와서 전화가 됩니다. 인터넷이 됩니다.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 걸어서 스타벅스죠. 커피 몇 천 잔 아 농담입니다. 끊었던 그 프레젠테이션 그거 있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다가 그걸 딱 보는 순간 나 저게 필요해가 됐던 것처럼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반발자국이 앞서 나가서 트렌드화 시키면서 강의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강의에 대한 수요죠. 수요. 즉 내가 강의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 더불어서 강의 일정을 조율하는 것도 고민해야 될 것이고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할 예정이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말았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라는 정도만 언급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강의를 병행하고 있고 너무 바빠서 또는 직장생활보다 강의가 더 보람을 느끼게 해 줘서 또는 어떤 이유에서든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강사를 해야겠다 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제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말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사표 쓰지 마세요. 절대 사표 쓰지 마세요. 정말 가슴 뜨겁게 열정적으로 전업 강사를 하고 싶다라고 꿈꾸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전업 강사만이 살 길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뜨거운 열정만큼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 사표 당장 찢어버라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언제 전업 강사를 하란 말이냐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회사에서 면허기 퇴근을 당하든 권고사직을 받든 그때 전업 강사가 돼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준비를 해서 실탕을 잔뜩 쌓아놓고 기다리는 거죠. 모든 걸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도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퇴직을 당하면 바로 그 다음날부터 강의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성공적인 전업 강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업 강사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려고 한다면 회사는 언제 그만두고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가 그러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명 강사 노랑잠샘이었습니다.